말리포에서 출렁다리 아래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이제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말리포 해양스포츠클럽 회원 한명과 친구들이 지금 패들보드를 타고 있네요. 회원이 강습을 잘 해줘서 친구 3명이 다 서서 지금 패들보드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. 실력이 아주 출중하네요. 지금 완전히 물이 빠진 상태인데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밖은 육지는 아주 아주 더운데 지금 바다는 아주 시원합니다. ㅎㅎㅎㅎㅎ 음 재밌어요? 잘 타네요 잘 타셔 재밌게 타세요 수초 있어요 가봐도 돼요 너무 가까이 가진 말아요 가까이 가진 말고 수초 많아 수초 수노클링은 수초 많으니까 하지 말고 나중에 하고 나중에 처음 타는데 잘 타네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살짝 그러면 더 균형감각이 생겨요 재밌게 타고 와요 천천히 천천히 그냥 에 햇살도 좋고 바다도 시원하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